매일 수련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, 기도, 찬양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매일 수련회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내 힘과 의지로는 얼마 못 갈 텐데 어떻게 할까 아침에 눈을 뜨며 햇살을 지으신 주를 찬양 저녁엔 오늘 하루 지켜주시는 해의 감사 기도하며 깨어있고 순간마다 주와 함께 걷고 숨 쉬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자 매일 수련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, 기도, 찬양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라라라라 매일 수련회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내 힘과 의지로 내 힘과 의지로는 얼마 못 갈 텐데 어떻게 할까 아침에 눈을 뜨며 햇살을 지으신 주를 찬양 저녁엔 저녁엔 오늘 하루 지켜주시는 해의 감사 기도하며 깨어있고 순간마다 주와 함께 걷고 숨 쉬고 그렇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며 햇살을 지으신 주를 찬양 저녁엔 오늘 하루 지켜주시는 해의 감사 기도하며 깨어있고 기도하며 깨어있고 순간마다 주와 함께 걷고 숨 쉬고 오 그렇게 매일 기뻐하며 살자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루 뚜루루루 우리 기뻐하며 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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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뻐하며 살자